오늘 수소차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바로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동산은 자동차 전장 부품의 재점이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부품이 제가 조금 전에 풍국 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 후반 주가의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 그중에 하나가 이 대우부품인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 분봉을 보게 되면 조금 전 풍국 투정과 동일하죠. 대략 2시 반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지 만약 장이 3시 반이 아니라 4시 반, 5시 반이 되었다면 시세가 분명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53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돌파는 될 겁니다. 그게 수익률으로 치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또 하나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3월 19일 1,285원 그리고 최근에 주가 고점이 약 2,600원입니다. 동기간 중에 거래소 시장 상승률이 약 40%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2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보다 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당연히 시장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베타 개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지금 시점에서 베타 개수를 구하면 대략 2.5까지 나올 거예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베타 개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우부품인 만큼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개선에 조금 더 베팅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가 또 하나 정책으로 미래 매우 유명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조금씩 조금씩 나올 거예요. 전기차가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분명 수도차가 될 것이고 어제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분명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도차는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아무래도 이 대우부품이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우선 짧게 드리겠습니다. 2650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지난 9월 25일에 기록한 대량 2920원대 저는 이 가격대 또한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약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